한때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직 보디빌더 주차폭행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의 판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5월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었는데요. 주먹과 발을 이용해서 마구 때려 해당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당시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행 현장에는 만사기 아내까지 함께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을 폭행할 당시에 옆에서 말리지 않고 오히려 같이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한동안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 남성은 얼마 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그 이후 열린 선거 공판에서 인천지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은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걸었을 때 형량이 줄어드는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정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덜 성숙한 것 같다는 의견이 특히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해당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일반 남성 중에서도 특히 전직 보디빌더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성의 피해자가 주차 문제 때문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게 무서운 사회로 돌변해간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으며 특히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아내가 무려 만삭의 임산부였다는 사실이 소름 끼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선거 공판에서도 현장에 같이 있던 아내 또한 폭행에 가담했는데 아내는 왜 구속하지 않냐며 경찰 조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공동상의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었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임신부였기 때문에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출산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찰 조사의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